헐 저희 동네 쿠라닭도 순살과 품절로 뜨네요 쿠라닭도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앞으로 순살을 다 없애버리는 건가? 일단 탑으로 가야지. 야 너무 충격이야. 근데 친킨집에 순살이 없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변판총 리신? 잘해? 물어봐야지. 이런 거 물어봐야 쿵룰이야. 리신 때문에 지신 안 왔어? 솔직하네. 근데 너네가 졌나보네. 아 리신은 잘했는데 애들이 던져서 아 리신 팀이 졌어? 아 그래. 어 얘가 탑인가? 나 나 서스 할 건데 제이스 괜찮아? 나 서스 안 돼? 왜 다들 안 된다 그래? 왜 다들 안 된다 그래? 아 뽀피가 낫나? 지금 나 서스 가고 싶다고. 나 서스 해야지. 일단 방어력으로 바꿔주고. 잡았어. 제이스 혼내준다. 나 기다려. 나 서스 할 거야. 제이스다. 하이. 아우. 아우. 아파. 때리지 마세요. 히잉. 쭙. 님. 은근 아픕니다. 저도. 잠깐만 나 이 레벨이. 이 레벨이 아직 좀 남았어. 어 이거 잡아 잡아 잡아.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에게 줄게. 아 야 너 먹으라니까 나 오씨 없잖아 이러면. 아 놔. 빨리 잡아야지 오씨가 없잖아. 이거 봐. 이거 제이스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막 들이댄다니까. 이럴 때 갱 한 번 딱 와주면은 그냥. 오 뭐야 벌써 왔어? 개빨리 왔네. 어 야 개치사해 진짜. 우와 너 양심이 없구나. 와 저거 혼자서 저거 저거서 빠져나가는 거 진짜 개치사한 거 아니니?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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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 대만 더 맞아줘. 우어어어어 우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핳핳. 이거 왜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제이스 같은 애들은. 조금 지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막. 그냥 무리를 아주 그냥 무리무리 해요. 이거 봐. 제이스 상대로도. 이야 지금 CS대가 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이스 지금 걸어오느라 지금 눈물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밀어. 아 나 그냥 땡길 걸 그랬다. 아 지금 밀면은 쟤 한테 오히려 맛있는 한 상 차려주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밀었다. 아 한 상 차려줘버렸네 이럴수가. 나 이 라인 보는 법 좀 배워야겠어 라인 보는 법 어떻게 배우냐? 나 라인 보는 법은 9년 동안 라인을 봤는데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아 앨리스 개치사하네 어쩐지 제이스 초 맞고 왜 들어오나 했네 치사하게 친구를 부르다니 탑은 1대1 하고 싶다 자꾸 이상한 친구를 부르네 난 친구 부른 적 없는데? 내가 알아서 온 건데? 리신 내가 부른 거 아니라니까 리신이 알아서 온 거야 그리고 아까 내 어시 없고 리신 쏠킬이었으니까 리신한테 진 거 아닌가요? 친구 부른 적 없어 난 아 진짜 개치사 진짜 너무 치사하다 아 진짜 너무 치사하다 치사함에 몸부림친다 진짜 1대1 하고 싶다 1대1 하고 싶다 1대1 하고 싶다 치사한 놈 좋아 좋아 굿갱 좋아요 아니 이건 친구를 부른 게 아니고 원래 어려움에 처했을 땐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칸 뜯고 싶은데 제이스 벌써 와나? 아 제이스 벌써 왔네 코콜아 잘 있어 이따가 찾으러 올게 난입이 근데 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난입이 빠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난입 15초라고? 개삭이네 근데 W가 13초인데 개아파 난입 저거 쿨도는 거 봐 지금 빨리 싸우자 어때? 저거 이속으로 튀는 거 봐 개치사하네 진짜로 미쳤다 어떡하냐 이거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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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은 녀석 바보이었어 아주 그냥 킬에 눈이 멀었어 사악해? 아니 탑라인에 일단 제이스를 들고 온 것부터가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나 이거 큰 것만 먹을게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먹을게 아니 진짜 미안해 아니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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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어? 우리 신뢰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요 우와 리츠가 왔어요 어떡해요 해봐줘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아 씨 아 너무 아깝고 텔을 쓸까말까 고민이네 왜냐면 지금 바텀이 싸울랑말랑하는 것 같은데 나 텔이 있어요 어? 저런 어? 야 이거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꽈밭아 오세요x4 오세요 오케이 아이고 리신 잡아 나이스 잡아 나이스 근데 이거 리신이 다먹은건 아깝다 진이 먹었어야되는데 좋았어. 15분에 309스택 나쁘지않아요. 열심히 쌓자. 으이 아이씨. 에이스가 왔구만. 어이. 나 없을때 CS 먹어서 좋았냐. 오이야. 어어? 아 개치사해 진짜. 어어 저. 약삭빠려서 너무. 오잉. 해반거 같은데요. 님 왜 옴. 좀 내려야겠다 그냥. 이거 밀래요. 우와 이거 CS 지운거야? 똑똑한데? 님 믿기좀 해봐. 어 여깄다. 호이야. 나이스. 굿굿. 제이스야 살고 싶었으면 그냥 미니언 냅두고 뺏어야지. 걸 알아? 오레랫. 바이바이. 오레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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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아프다. 와. 늦이 나 도망가. 아이 이런 젠장. 열심히 사고. 비사재는 하나정도 사야되겠죠? 열심히 사고 비사재 사고. 망갑이나. 가값 사야될거 같습니다. 얘 얘 얘. 그거라서. 쏘라카라. 아 나이스. 어 잠깐만 얘들아. 지면 안돼. 그러면 내 합류를 탓할거잖아 그지? 오케이. 담밀어주고. 그건 맞지? 아니야 난 스플릿 중이란 말이야. 헐. 으아아앍. 으아아앍. 즙. 으아앍. 깜짝아. 즙.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이씨 노쌌잖아요. 오우. 깜짝아.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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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앗. 도망가앗. 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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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소라카 뭔데 살려줘 살려줘 대가리 살려줘 공가 있으냐 궁 써 궁 써 궁 없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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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나이스 좋아 좋아 소라카도 전멸 썼었지 어그로 오지게 끌었다 드락사를 나서 쓰는 약간 재미픽이고 좋진 않아요 상대 완전 물몸 밖에 없고 진짜 발가락으로 해도 이긴다 싶을 때 할만하고 평상시엔 가만클람 어라라 어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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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궁 쓴거 아까워 와 궁 쓴거 아까워서 스택 싸워야돼 와 516스택이야 대상 다 좋았어 내 방콧 어? 여기에 짜이나? 아씨, 뭐라 그랬는데? 아, 진. 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리신아! 아니 리신아. 아니 리신아! 성식적으로 용탐인데 뭐하니. 아, 판단 오졌다. 왜 그러냐? 리신아. 잘해라. 아, 이거 좀, 많이 손 넘었다. 어? 어? 잠깐만!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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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았어! 왔다! 그 와중에 머프 쏴주고 어 방금 완전 하아! 나이스! 으하아! 일로와봐! 아 까비 아 밀어 그냥 아 이러면 얘를 죽이면 되지 어 얘 먼저 죽여 너 일로와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어어 오! 큰일났다! 넥서스를 때려야지? 그러게 넥서스 때릴걸 한턴 도져버렸네 아 이거 한타 망하면 근데 왜 폭망할 것 같이네 그냥 한타 지면은 망할 것 같애 어휴 씨 맞으면 안돼 빠라바라바빠빠빠 일단은 앨리스 어어 비포 군 빠졌고 어 나 너무 아파 우리팀은 쏘라카 없냐? 힐좀요 힐좀 해줌 좀 빌어야지 어 나이스 비포 내가 슬로우 넣어드림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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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빼기 나이스 요거는 아 빨리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아 이거 둘이라서 좀 못 밀 것 같애 나이스! 이제 밀어 밀어 빨리! 아 영원석 재밌다 잘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오 루시안이 덜 잘 넣긴 했다이 나도 잘 넣었네 나 진보다 잘 넣었어 만족스럽구만 오 17포 좀 많이 오르는데 이제 맨날 15포씩 오르더니 오 뭐야! 오 점화된 영원석 요즘 나와서 많이 했더니 영원석도 웃결되네